혼났다 혼났다 보방 2층 보방 2층 혼났다 여겨 탔어?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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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래 이 단서를 하고 하나 잡자 냥냥 선율이 좋은데? 화이팅 화이팅 삐잇 나이스 철밑 안보인다 언더에 들어갔나본데? 철밑 안보인다 언더에 들어갔나본데? 나 빨방 빨방 반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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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너이스 하나 맞고 야마탄다 보방 2층 하나 넘어가기 짜밑 있다 언더인다운 철다리 철다리 두대 큰 장 매달려있다 피오스짜리 언더인 몰라요 하나 방금 락커에서 쏜거 아닌거? 어 뭐야 아 나 왜이래 이거 락커 몰라요 락커? 락커 로비 로비 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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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봐 락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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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어지럽지? 다 자기주장이 좀 강한편인거같애 이번편 좀 어지러워 차마 질다 그거를 락커 하나 락커 그러자 락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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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퍼 oldu 섬 여겨 탔어? 확인하긴 어딜 Find 네 피해 are we 내가 내려가서 잡을게 나 피해 다운다운 너 여기까지 얘도 언더였어 야마타 하는거wegen 언더인 언더인 갈리와 피마가 나 어때? 게임 잘하는 여자.. 여자 사람 친구 어때? 까꿍 뭐야 로겟다 어디 어디? 로겟? 확인하.. 에이 먹었다고? 확인하긴 쏘리 와 근데 둘 다 여기 보고 있네 사람 친구라고 선 그으시네 아니 여자친구라 그러면 피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선 그어준거야 나 어때 그래서 게임 잘하는 여자 어때요 여러분? 락과 하놨다 아 기둥 1번 하고 있는거 봐라 다들 반응이 지지부진하네 나 삐졌어 이 방고쟁이들아 이거 철 지르더나? 이거 철밋을 먹어야 돼 철자리를 지르면 내가 철밋 먹어줄게 큰 장만 잘 봐줘 나 철밋 먹어놨어요? 쓰리깡 세나 하나 쓰리깡 세나 철자리 다운 나이스 언났다 관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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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이스 나이스 아 있어 이거 파운드 있어 다운 다운 에이 서랍게 에이 서랍게 에이 벽 서랍게 에이 벽 서랍게 에이 벽 서랍게 에이 벽 서랍게 쭉 질러 관계 쭉 질렀다 아 뭔 말해? 나이스 여자친구가 서든 이렇게 잘하면 좋을거 같은데 그래요?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날 위로해줘 뭐야 에이 뛰었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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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었어 안 뛰었어? 아 큰일날 뻔했다 나 아 큰일날 뻔했다 언더 하나 짤 언더 하나 짤 언더 하나 짤 나 B 최대한 안 뚫려 볼게 하나 야시 야시 하나 그 하나 그 수나 반비다? 에이 들어왔다 에이 들어왔다 막 똑같다 야마타 야마타는 것 다운 이거 에이 조심 에이 조심 에이 조심 에이 둘 천천히 해봐요 우리 둘 다 피백이니까 관계 폭 빠졌어 힐 몇이야? 힐 몇이야? 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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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계단? 확인하게 반피 아래라서 갓나라 고생했어요 여러분 나 잘했지 오늘 승률 장난 아닌데? 날나라 피망님 별풍선 18개 고마워 18킬 잘하네요 고마워 피망아 1킬 당 1개야? 쉽지 않네 먹고살기 이래서 갓나라 갓나라 하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넘어가기 이거 하면은 승급할 수 있겠다 MVP 먹으면 안녕하세요 라나님 목소리인데 반가워요 얘네 순아 없네 좀 자신있게 해도 될 듯? 에롱둘 에롱둘 에이스 캠 나 저 딱디 갇혀있는 중 뭐야? 이거 대문에서 중길에서 나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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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되게 차분하신데 정곡을 찌르네 말에 칼이 있네 의외로 저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알지 아 하하하하 올려줄까요? 반디? 여기? 아 나 올려줄게 고마워 나한테 그런거였어요? 하하하하 아 야 개구방 많다 개구방 왔어 개구방 왔어 개구방 왔어 낙하했나보라 형들 이거 뭐 선일이야 하하하하 와 근데 샷건 잘 쓴다 이걸 맞추네 베란다 폭 하나 깔게요 베란다 폭 하나 깔게요 베란다 폭 하나 깔게요 씩씩하게 피어시 에롱 스날 앞에 에이쿠에이쿠에이쿠에이쿠 샷건 폭폭 나이스 에롱 다운 왜이렇게 야 하나 개삼 조심 방금 스납사운도 났어 아 살봐 간나라 넘어가기 개삼 라틀 개삼에 샷건 있다 아따 무서워봐라 에롱 안보여 에롱 안보 아니 개가! 아니 그 개구방 새끼 미쳤다 얘 P사지 어? 살 좋은데? 살? 어? 아니야 아니야 박스! 어? 너무 정직한데?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? 박스로 가렸어도 됐을 것 같아 박스로 맞지 않나? 월산맞긴 하는데 근데 그거밖엔 방법이 없긴 했어 호대디스나? 그리고 딸방 또 빠졌다 나 피해야 돼 지르는 것 같다 하나 더 하나 더 빠졌어요 좀 이따 수나 잡아볼게 나 피해를 호대디스나? 얘 라스트 라프 삐롱삐롱삐롱삐어쓰 갓나라 고마워요 아니 줍박이 너무 많아 까꿍 에이 살디 에이 살디 에이 살디 나이스 얘 B 나오는 거 사건이다 딴이야 딴 딴 살빵 딴 삐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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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롱살 할게요 제발 설정 나이스 고마워요 적배다 적배 에이퍼 빠졌고 에이쿠프 에이 들어차 반지아 피어쓰 반지아 피어쓰 반지아 피어쓰 나이스 두 병 남았다 베란다 베란다 데문에 베란다 얘 베란다 에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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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에이 설대 앞에서 싸우는지 우리 더이상 못기달려 더이상 못기달려 빨리 와줘야돼 나이스 고생했어요 수고수고 넘어가기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